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제 여러분들 방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이거 영입해가지고 금카도전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835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도전을 하고 이걸 사가지고 도전을 하고 이번주에 할거에요 이번주에 하고 붙으면 이번주 이제 주말에 일요일날 할건데 이거 붙으면 제 본캐로 영입을 할거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누가 사가냐고? 800원 지금 있는데? 800원 있습니다 딱 일요일날 딱 한 번 맞아 일요일날 야 이거 붙이면은 이거 진짜 개레전드방송이야 여러분들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붙이면은 진짜로 피파상에서 최고의 캐릭터가 될거야 진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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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삽니다 와 휴우 자 일단은 일카 사가지고 7, 1이 어차피 이번주 7, 5로 갈거거든요 현재로 해가지고 7, 1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와 3,800원 3,800원 야 그러면 하하가가 얼마냐? 야 그러면 이거 하하가가 얼마냐? 이번주 일요일날 갈게 일요일날 일요일날 어 이번주 일요일날 그 스쿼드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또 큰 스케줄 한번 가야지 음 이거 잠깐만 하아 자 일단은 이거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야 안돼 어? 야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야 이거 안 돼 이번주 이거 그러니까 내가 호날두 월베 월베 메이시를 내가 저번 옛날에 갔었잖아 근데 근데 그때 족됐거든요 예 그 족돼가지고 자 좋습니다 오 개 씹어졌구요 자 일단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 할 거 있나요 그거? 마테우스? 아 마테우스 트레이드 할 거 있죠? 아 안되네 아 아 안되네 아 아 지금 같이까지만 해도 28억 됐었는데 아 지금 같이까지만 해도 28억 됐었는데 아 아 어 야 이거 사면 돈 되잖아 또 어 야 이거 8억 야 이거 8억 이거 누가 사줄 사람 있냐? 29454 야 우리 키보드 하나 남았어? 키보드 하나 있을 거예요 가져와봐 가져와봐 자 이거 사면 키보드를 얻을 수 있어 진짜 많이 있어요 족나 개 싸기죠? 자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시면 키보드 드립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말하면 14T나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짜 개 쳐발라요 여러분들 자 이거 사시면 이번에 제닉스에서 족 정말 많이 그 한 거 이게 가격이 139,000원이거든요 마테우스 사고 독일 국대 하신 분들 이거 사면 인증하시면 이거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번에 팔카우스 하신 분도 이삼이가 다음날 바로 키보드 보냈거든요 어 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베 호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20 맞춰놨지 출전식 갈려고 야 이거 붙어야돼 야 이거 진짜 이번주에 붙어야돼 이거 진짜 어 이번주에 일요일날 갑니다 여러분들 야 붙어야돼 이거 7,5로 가자 진짜로 야 그리고 이거 내가 800억 주고 산 사람 인간 주고 나들 스케줄 맡기자 진짜로 제가 사줬잖아요 이거 800억 주고 에? 붙으면 어떻게 옮기냐면 이제 현질 족나 해가지고 옮겨야지 이제 그리고 여깄다가 여깄다가 2,000억 스쿼드 월베 올금카 딱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비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야 일단은 이거 하나만 해서 770억인데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얼마나 상인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칠카로 옮겨서 가자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또 뺏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자 조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갈 때 제가 그냥 가면 그러니까 얘 이제 선배하고 같이 갈까 생각중이거든요 이거 이거랑 같이 선배랑 같이 갈까 생각중이니까 일요일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조조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조조 보겠습니다 야야야 이거 월비 한번 써보자 뭐야 뭐야 유럽 전설 수수료 39% 제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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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드레저 제외네 아이씨 아니 근데 중요한게 질라탄때문에 백만원 날려가지고 그게 존나 극혐이에요 야 정재웅 선수 방송하냐 롤 방송중이라고 자 자 야킹 기민직 있어 야킹 기민직아 야 야킹 기민직아 야 야킹 기민직아 그 다섯번 그 스폰빵 해주냐 잡아주냐 어? 자자자자 자자 자 자 콜 자 콜 자 잡아줍니까 잡아줍니까 자 자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왜냐면 정재웅이 한골을 먹고 제가 그냥 가는거에요 정재웅이 한골 먹고 제가 가는거에요 고고 골 몇개 몇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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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개 알았어 자 일단은 그러면 다섯판은 존나 많으니까 세판 어때 다섯판 너무 루즈해 자자자 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오케이 인정합니까 야 이거 뭐냐 오우씨 화제보소 오 죽어죽어 오 죽어죽어 자 월비 호날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칠칵 자 써보겠습니다 어 뭐야 야 뭐야 미친새끼야 야 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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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오 미친 야야야야 월비 야 월비 호날두 어딨어 5판 3선 하자고 아니 그게 뭐냐면 저는 한판만 이기면 되고 정재웅은 다섯판 다 이겨야 되는데 다섯판 다섯판 존나 루즈할까봐 예 오 존나 좋아 야 봐봐 아 아 아 일크랑 똑같은거 같은데 아 아 씨 아 일크랑 똑같은거 같은데 오 좋아 수와레즈 아 아 이거 안되는데 아 오 자 마이콩 오케이 죽어 죽어 자 호날두 오케이 자 수루 야아 지렸다 이게 호날두지 자 꽂고 캬아아 씹어졌구야 야 호날두 존나 좋아 어 야 호날두 존나 좋아 봤냐 아 그냥 이걸로 할까 아 이팀으로 해도 존나 존나 쩔거 같은데 10분만 기다려달라고 10분만 기다려달라고 왜 롤하고있어 아 롤 나오라그래 롤 롤 롤 존도 못하믄 나오라그래 롤 개못하믄 나오라그래 무슨 10분같은 소리하고 있어 야 그냥 쳐 나오라그랬네 나한테 쳐바리기 싫으면 오오오오오오 자 자 자 자 빼고 빼고 자 빼고 자 그리고 자 자기가 혹시 네드베드 금카 만드신 분 삽니다 오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주고 자 오 달려 달려 존나 달려 10달려 오 달려 달려 오 더글라스 뭐야 야 이거 왜이렇게 좋냐 야 이 새끼가 호날두 칠카보다 더 좋아해요 야 여러분들 야 이거 존나 좋아 이거 이거 하나까지 드릴게요 40분 계세요 존나 좋네 덕호 와 스피드 존나 빠르네 야 근데 언제 시즌 끝났냐 오 봐봐 덕호 봐봐 수비도 봐봐 봐봐 이거 잘 볼 뻔 했잖아 수비도 존나 좋다니까 아니야 컴뽕은 아니야 이거 컴뽕은 아니야 왜냐면 컴뽕이면 저렇게 갈 수가 없어 컴뽕이면 아니야 컴뽕도 아니야 내가 봤을때 에이 살짝 주고 ma태우스 29억입니다 키보드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 자 다신이 그거 끝나고 보여드릴께요 자 일석이조 키보드도 받고 마태우스 쓰고 마태우스 존나 좋다니까 그리고 언젠간 팔렷 쓰다보면은 주고 아... 미치겠네 뭐라고요? 엄택님 태물이라 아는 척 안 한다고요? 잘하시네요 엄택님 어서오십시오 최고의 관종 엄택님 어서오시고요 옛날에 착한 감스트가 아닙니다 어서오시고요 옛날에 엄택님 어서오시고요 그런 감스트가 아닙니다 어서오시고요 관종 엄택님 어서오시고요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주공 자 주공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빼고 앞으로 주공 정날두 자 꺾고 띠고 자 수루 주공 와 더글라스 코스타 에잇 그냥 올리고 반대쪽 크로스 제트디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야 이걸로 해도 정주영 개시바를 것 같은데 어? 야 좀 늘지 않았냐? 야 좀 늘지 않았어 사실 인정? 좀 늘지 않았습니까? 자 주공 자 수루 아니 나 진짜 솔직히 존나 많이 늘었어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봤을때 내꺼 9천억 스쿼드로 안해도 개 바를 것 같은데 자자자 나오고 야 차라리 이걸로 하자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야 정지영 차 바르기 전에 차 나오라 그래 진짜 개 개 싹발라줄테니까 정지영 열받기 전에 나오라 그래 어? 정지영이나 할때 그래 마테우스 끼고 하면 되니까 정지영 어차피 한골 먹이광이야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진짜 내 차발라줄테니까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지금 이길 수 있어 지금 딱 좋아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야야야야야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자자자자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상대 풍패 아니에요 상대 풍패 아니에요 전시즌 전설이에요 전시즌 전설 레벨 83 자 주고 자 줄둔 줄둔 말뜩 큐턱 살짝 주고 자 호르디알바 오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너무 위험했어 자 마글 오케 송민 풍민이 주고 아 뭐하냐 오케 수와리즈 와 뭐해 이걸 못났어 씨 야 이걸 못났어 와 진짜 이걸 못났어 씨 자 라 라무즈 오우 씨 자 이쪽으로 오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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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개같이 하네 씨 오 됐어 됐어 오 잡았어 자 에이패스 오케 야 정지영 나오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정지영 에로일 나오라 그래 정지영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고요 아 씨 야 정지영 나오라 그래 어 정지영 에로일도 못하면서 왜 자꾸 에로일 하려그냐 아 진짜 어 정지영 에로일 존나 못해 야 저거 나오라 그래 오오오오오오오 오 존나 잘먹는다 뭐라구요 정지영도 탑인데 정지영도 탑인데 정지영은 왜 언급 안하면 강퇴하고 그렇게 하냐구요 정지영도 강퇴해요 그 심하면 예 정지영도 강퇴합니다 여러분들 정지영은 내가 부터 얘기했잖아 그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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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정지영도 강퇴 존나해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씨 아이씨 야야야야 오라 해봐 오라 해봐 오라 해봐 야 이삼아 네 나온대 어 뭘 조금만요 뭐 야 전화 바꿔줘봐 바꿔줘봐 피파처럼 롤은 나가는 게임이 아니라고 피파처럼 롤은 나가는 게임이 아니라고 나가는 게임을 만들어 나도 나갔다니까 나가는 게임을 만들면 돼 존나 바꿔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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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졌어 야 바꿔줘봐 아 다른 비제나 안해요 왜냐면 이거 그 야킨 기미지 그거라서 네네네네 뭐야 뭐야 왜 끊어 머리 끌었어 아 정지영 끊으면 재밌는 줄 아나니까 존나 노잼새끼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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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정지영도 강퇴해 정지영도 강퇴해 게임 나오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나가면 고이트롤이니까 비매너 된단말이야 아 아니 정지당해 뭘 에루 에루에라 에루에라 에루에 시청자 200달이더만 아니 지금 나랑 같이 한 4명은 그럼 뭐가 됩니까 지트님 같이 한 4명은 시간 날리는거지 오오오 호날로 오오 호날로 오오 호날로 오 호날로 오 호날로 오 호날로 오 개호날로 오 싹 호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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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빨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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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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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자 빨리 조지자 그래 뒤졌어 주고 주고 오 싹 호날로 이거 금카만 붙으면 야 마빠가 이거 이번주 금카만 붙이자 알았지 이거 될거 같애 강화 포인트도 여기에 4천만 있단 말이야 어? 야 마빠가 아 빨리 오는데 아 싹 호날로 아 이 상태로 가면 이거 질거 같은데 정재형 정재형 선수가 그래 자 빨리 전화해봐 기다려봐 기다려보래 자 야 야 그래도 좀 많이 늘지 않았어? 야 지금 좀 많이 늘었죠? 야 일단은 중요한게 마테우스 끼고 가자 마테우스 끼고 마테우스 끼고 마테우스 끼고 갈게요 참아 마테우스 끼고 가겠습니다 자자 정재형 그리고 야 정재형 700달 야 뭐야 뭐야 샀어? 샀다고? 누가 샀어? 그 인증해주세요 인증 사신분 인증해주세요 예 이미 인증글이 있어요 야 있어요? 야 이걸 사버리네 두 명이 근데 인증을 두 명이 했다고? 네 그러면 한 명은 잘못 샀네 29454 29454 29454인데 한 명은 29454를 산 게 아니라 한 명은 아예 잘못 샀네 태현모모가 다 태현모모 태현하트 모모 한 명은 29453을 샀네 아 29452를 사거나 야 어떤 미친놈이 이거 샀냐 한 명 어리버릴 같네 네 야 한 명이 잘못 샀구만 태현모모님이 샀어 야 기다린동안 감클럽 한 번 봐보자 이거 존나 꿀잼이거든요 감클럽 이거 한 번 보자 그냥 이걸로 할게 이걸로 이걸로 할게 이게 이게 컴뽕이라 이기려면 컴뽕 써야되니까 와 야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다 진짜 어? 야 이거 너무하다 아니 보여줄게 이거 와 이 새끼들 뭐냐 김인직캠 인직 조지는 클럽이다 근데 인직 피파를 안해서 요즘 못 조진다 피파 좀 해라 인직 자 일단 김인직캠이고요 와 조선대 김인직 피파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 야 근데 사진이 꼭 이딴 걸로 해야 안되냐 성함 연락처 김인직 클럽 인직 아무나 대상 김인직 피파 접속률 좋은사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어? 아 이 새끼들 진짜 야 야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 맞아요 응 김병지 후손 김인직 김병지 후손 김인직 저희 클럽은 BJ 감스 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클럽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클럽입니까 얼마나 이건 뭐야 인직이 사랑 그냥 친모클럽 자유클럽이니까 후원 좀만 하시고 인직이 사랑입니다 이거 옛날에 감자가 올렸잖아 감자가 아우 사진 개드럽네 김인직 오 민말랐어 민말랐어 이거 옛날에 정지형 몰 끝났대 야 정지형 몰 끝났대 빨리빨리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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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라파 덕선 아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진짜 김인직 정관순서 아이디 뭔데 고..고라파 덕선 덕선 파일이 고라파 덕선 파일이 고라파 덕선 파일이 아이는 존나 참아 걔 두드려 맞으려고 김인직 대상 좋습니다 각기 댄스 김인직 박종무의 아들 나 김인직 자 일단 이거보다 더 열방한게 뭐냐면 이게 진짜 미쳤어요 감스 치면은 봐봐 이 새끼들 봐봐 감스 고래잡는 날 이거 근데 이게 사진이 존나 적절하다니까 그 표정이 약간 긴장한 표정이죠 자 감스 조선족 난 사랑해 경찰관 미친 새끼들 감스 잘생겼네요 이 새끼들 이제 거의 이제 옛날부터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피바방송 적고도 도와준 거의 독종클럽이죠 야 새 젤귀 감스드가 뭐냐 뭔 말이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감스드 응 감사드립니다 감스 절규 감스 개못생김 짐이 씨발 것 이삼이 개미 썼어 이 애타티 이젠 씨발 날 영뚜개 줘 자 미쳤구요 섹시란 S라인 감스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독서실 버프사진 드록바 면상에 헤딩 좀 해줬으면 하네요 점점 신청자가 늦네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니까 감스 아리랑치기 감스 꿈나무 봐봐 이 미친놈들이야 진짜 감스 팬클럽 감스 갱 나가 디지샘 어? 감스 ESC 자 감스 찬양 야 이런 클럽 얼마나 좋냐 어? 그래 감스 인중 때리고 싶다 감스 극기 떼본다 감스 극기 떼버리고 싶은 사람도 오샘 클럽원스 너밖에 없어 새끼야 감스 감창 인생 감스 방송 보고 감창 인생 되는 씨발 것들 가임너라 쌍년들아 나 또한 감창 인생 지미 지미 씨발 것 조져 BJ의 감스가 부릅니다 블락비의 감창 인생 오늘부로 얘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옛날에 봤었는데 감스 시보지네 감스 자아 분열 감스 빵댕이 아 진짜 아 진짜 아이디 볼 수가 없다 감스 통금시간 통금시간 지켜야되는 감스트 감똥딸 감스트 감스 개 때리고 싶다 감스 명치치기 감스 명치 개씨 세게 70분 오세요 감스 명치 개 찌져 감스 제 3의 다리 인재기 아랫돌이 비엔나 소세지 글쎄요 열등 감스트 감스 돼지 인성 이게 좀 웃기잖아 감스 시먼 감스트한테 스케줄 맡기면 시먼 띄울 것 같다 시먼 이거 이거 좀 웃겼잖아 옛날에 감스 현자 타임 근데 이런거 보면은 애들이 그 눈치가 있어 이게 확실히 또 이런 그런 좀 그런 눈치가 있어요 확실히 예 야 이런거 하지마 이런거 하지 말고 그래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됐는데 저도 왔어요 이런거 하지마 자 일단 정지영이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2 2 3 4 5 5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주